QT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누어 가는 것들이죠. Q. 여러분은 어제 메모리얼 데이를 잘 보내셨는지요? Q. 우리 LA QT방 팀들이 롱비치에 와서 하나님의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롱비치를 배를 타고 구경을 하기도 하고 Q. 또 맛있는 저녁도 먹고 또 우리가 자주 촬영하는 그곳에 가서 또 동산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등산도 하고 Q.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Q.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이것이 바로 QT의 완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Q. 하나님과의 만남이 QT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들 속에서의 그 삶을 나누는 것이 QT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Q.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QT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더 깊은 만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Q. 오늘 주위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자주 만나셔서 삶을 나누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도 자주 가지면서 만남의 QT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QT인이 되기를 QT인을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Q. 밤새 또 많은 기쁨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삶 속에 있는 것들 지난 날의 많은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아름다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Q.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공통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5월 29일 화요일입니다. 10편 89편 우리 1절에서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 89편을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89편은 말입니다. 다위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되새겨보고 또 그 언약을 꼭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노래가 이 89편입니다.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대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 시대를 정확히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전쟁에서 패했지만 다위드의 왕조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 노래가 오늘 이 10편 89편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89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패배의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약속에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오늘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큐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인자의 성실하심으로 맺어지었던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은약을 향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함을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연 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는 그리고 은약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5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3절 정도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과 8절과 13절입니다. 모든 부분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특별히 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6절에 보면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 밖에 없다 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냥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워질 만큼 정말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귀하죠. 하나님은 능력자고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위로도 받고 마음에 큰 힘도 받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18절입니다.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의 방편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거룩한 이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왕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포커스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왕 내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던져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정아 복잡지 혼잡하지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좀 단순화되어지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묵상하는 시간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을 한 시간을 더 늘려보라고 그러면서 그 한 시간을 더 늘려놓아가고 그러면서 다른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늘려놓아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하고 또 어렵고 또 정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걱정만 하다가 염려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하루 이틀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평소 때보다 한 한 시간 정도 더 노려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혼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잘 정리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 좋을까 라고 좀 생각해보니까 낮에 한 2시부터 3시까지 우리가 내가 또 한 시간 더 늘리면서 하나님과 좀 집중하며 생각하고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퇴원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은양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서 상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양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름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기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방패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오 거룩한 백성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며 헌신되이 살며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넘어졌을 때 패배했을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힘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 용기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이 약속의 힘이 아버지 그대로 전달되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는 복이 그리고 수т 소